자 이제부터 원격 저장소, 영어로는 리모트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모트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구분되는 거냐면 로컬 리파지토리, 지역 저장소라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그것을 커미트하면 저장되는 그곳이 지금까지는 그냥 저장소라고 불렀는데 여러분이 작업했던 그 내용을 인터넷에 어딘가에다가 올려서 백업을 하고 또는 그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저장소를 매개로 해서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고 할 때에 사용되는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그 컴퓨터가 아닌 그 컴퓨터에 있는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저장소를 우리가 원격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자, 원격 저장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원격 저장소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버전을 백업한다. 여러분의 소스코드를 백업한다 라는 의미와 또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는 프로젝트가 커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원격 저장소를 볼 겁니다. 자, 그런데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음...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굳이 원격 저장소를 여러분이 지금 써야 될 이유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대안이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나 이러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버전 관리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 전체를 통째로 백업을 하시면 원격 저장소의 효용을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혼자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한다고 하면 그걸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원격 저장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공부를 할지 말지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심도 있게 할 것인지는 알아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강조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업에서 원격 저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차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